우리가 이제 새로 여기다 털을 잡았으니까 우와 좋아! 야 정말 좋다 널찍하니 좋다 과일 같은 것도 진짜 우리 텃밭도 하고 쉬운 일이 없다 이노네 포장마차? 이야 이게 성취감이라는 거구나 예쁘다! 어머! 이쁘네 이거 따뜻하고 형주신들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우와 맛있게 됐다 정말 맛있다 하돈 어르신! 안녕! 예고도 없이 TVN 스토리 TVN 스토리